5 우와 5 5 근데 왜 이런 구멍이죠 에파로 빠지겠는데 혹시 아 어저께는 여기 항아리를 갖다 놨도만 오늘 항아리도 없네 혹시 이 영상 보는 하동군 관계자 여러분 나무 하나만 박으면 되잖아 임시로 이게 다리 밑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 아니 항아리를 두개 놨도 그러면 왜 치워 그래 겁나라 이거 혹시 영상 보는 하동군 관계자 여러분 이거 좀 해줘요 애 진짜 지나가다 밟으면 간다 이거 부탁합니다 우와 낭때려주네 문어 문어 조리도 손 문어 문어